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덜경적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김일성 광장과 그와 이따운 대통령들에는 열병식에 참가할 항일혁명투사종대들과 노병종대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 및 경종군사학교 종대들과 영예의 근위사단종대들, 조선인민경비대 종대들과 조선인민군 기계와 부대들,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근위대 보병 및 기계와 종대들이 줄지어 정렬해 있습니다. 이 당부가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이시며 공정 조선인민군의 전문가이신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유로나라 당비 국가 수만들, 국가 백성당당국 경기 경장 구석단이 나오셨습니다. 여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여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여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아프라! 끝! 영예의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3대혁명 결근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대를 승리로 전군 전화의 불가를 이루는 박덕군사대학 총사학교 일병종료들의 일병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시평속에 관한 조선 노조에서 국가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악사의 기립을 날 국멸의 공정을 세운 비판의 혁명종 부장녀 조선인민군 비판과 혁명조회 일신 단결을 고수하고 아프라! 파중의 위협을 수확인 위해 국련의 구제해온 천당 중신들의 무장배우가 있습니다. 미 흉릉의 단계의 중심, 공도의 중심은 왕보이, 왕보이 고수되고 불이 송되는 것입니다. 유리한 수령이신 실속 대본수림과 흉리하는 최고 사령관이신 형제기동진 중도도 목청권 무한세의 단어를 터치는 열병식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 이 당의 전군 주체 사상화 방침을 높이받들고 인민군들을 주체형의 피와 끌어넘친 윌패의 단군으로 도마에 나아갈 옥센 신념이 비껴 흐릅니다. 바다의 군인의 골사리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바다의 군인의 골사리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대군 별병종대입니다. 바다의 군인의 골사리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바다의 군인의 골사리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지난주 개방 전쟁 시기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운 대병들의 인생스러운 윌패이 대우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바다의 군인의 골사리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바다의 군인의 골사리올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외국에 call, 바다를 지켜 Kristoff 의견으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며 AB 장신이 대tagors